이 디자인 구시와 거의 비슷한데요 네? 뭐라고요? 야, 너 내 디자인 베끼었지? 에이, 무슨 소리야 그냥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인 거지 완전 다른데 비슷하긴 개뿔 솔직히 말에 베낀 거 맞잖아 아니래도 그냥 우연히 비슷했을 뿐이거든 증거 있어, 크크 어이, 미안해 친구 자네 코드 좀 뺏겼는데 괜찮지? 응, 그거 내가 짠 거 아닌데 엥? 그럼 누가 짰는데? 몰라 수고하긴 했니? 나 Weighted